여기가 프랑스 둘루즈에 위치해 있는 가론강입니다. 가론강 프랑스 둘루즈 대학교 주변입니다. 학생들이 몇 주 전까지 저희가 도착하고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화창한 날을 맞이합니다. 하나님께 영롱을 드립니다.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햇빛과 독립을 합니다.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햇빛과 독립을 합니다. 한 번 더 해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. 한 번 더 해보는 곳에서 햇빛과 독립을 합니다. 사이로도 또 한 번 더 해보는 곳은 비가 내렸습니다. 한 번 더 해보는 곳에서 햇빛과 독립을 하죠. 한 번 더 해보는 곳에서 햇빛과 독립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수영이 안 되니까. 수영이야 그게 해야 되겠지만 나는 안 돼요. 이곳은 간을 구입한 곳에서 햇빛과 독립을 하시면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